봄투데이 비바 마드리드의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케이스 개봉해보겠습니다. 색상은 청록색이고요. 겉에 표면은 고급스러운 인증가죽 소재로 지금 결 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. 안에 보시면 안에는 다른 색상이네요. 다른 색상은 연두빛이 뜨는 색상이고요. 안쪽은 스웨이드 소재라고 되어 있는데요. 스웨이드 소재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신데요. 거치하실 때는 밑에 부분을 살짝 빼주시고요. 지금 3단계 거치가 가능하십니다. 지금 커버 앞쪽에 보시면 자석을 뺀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. 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. 홈이 지금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홈이 지금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dat고 Tasku 창문이 맞지 않니깐 채 banana